올해 들어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뒤 입국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45세 여성 내국인이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인도 델리에서 출발했고 검역조사에서 비브리오 콜레라 오가와형 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거주지인 충남계룡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함께 입국한 일행 2명에 대해서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경우 자주 손을 씻고 끓인 물이나 생수를 마시고 음식도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